육군 17사단이 지난 5일, 부평구청의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서비스란 동사무소와 구청 등 지역기관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 중, 자체적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선정해 무상으로 청소와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대는 부평구청의 인력지원 요청을 받아 개선서비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저장강박증을 앓던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치우며 주거환경개선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평구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온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